후아 나는 머리가 크지 않다 나는 머리가 크지 않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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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무슨 이름? 자, 오늘 합방 진행하는 거 지금부터 아지님이 잠깐 할 테니까 귓구멍 파고 똑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contains 컨텐츠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년이잖아요 그쵸?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다 라는 다짐으로 갖다가 이렇게 현실화방 준비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현실 합방 해가지고 이렇게 돈의 수금만 땡기고 방종하고 저녁 먹고 헤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싫다겠죠 그죠? 그럼 안 되니까 어떤 스트리머세요? 나 게임 스트리머 은윤아 아 구라한이라고 하려고 하면 안타워 우리 게임 스트리머잖아요 네 그러면 방송 켰으면 뭐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죠 게임 해야죠 그러면은 어떤 게임을 할까요? 현실 합방까지 하는데 안그리드? 왜죠? 저희가 처음 4개에서 했던 볼티비 그렇죠 사실상 양아지님이랑 저랑 거의 처음에 같이 했던 게임 같이 했던 게임은 아니지만 서로 내기에 걸고 해서 약간 아지님이 성장하는 계기도 좀 됐고요 좀 굉장히 뜻깊었던 방송 게임이니까 언그리드 현황 사부사부 같이 활동 방송하면서 오늘 한 번 마무리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 아 순윤아 조금 오랜만에 해서 못할 수 있긴 한데 오케이 밑밥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안 봐줄게 또 꾸레리카 오 눈빨 괜찮네 처음에 나쁘지 않은데? 아 그때 내가 뭐 올렸더라? 당연히 딜이죠 아 내가 뭐 올렸더라 그때? 당연히 딜이죠 딜 아니 근데 회피가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 양파수프 맛있어 보인다 양파수프 맛있다고 아 왜 그러나요 양파수프 양파 싫어해요? 아 왜 그러나요 아 씩 하시네 아 씩 그렇다고요 양파수프 맛있어 보인다 아 왜 그러나요 야 오른쪽에 그림 보면서 골라요 먹을 건데 왜 왼쪽을 보면서 골라요 아 회피 회피 치킨 먹으면 살쪄요 양파는 보면 좋아요 아 회피 위로 먹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회피 그대로 간다 투수를 믿어? 회수님보단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어 개멋있다 그거 그리고? 전설이잖아 노란색 입에 그렇지 사야지 어 맞냐? 아 붙어요 아 좋을 수도 있어요 전설이잖아요 아 사라면서 아니 써봐요 안 써보고 왜 그래요? 관계도 해놨다고? 그럼 관계도 사고 적어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돈이 안 나와 돈이 있지 그냥 와 이거 되겠는데? 다른 거 팔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파실려고 진짜요? 펜치있다 네 하하하하하 를글길롤 호스를 가봅시다 어 저 아직 안 갈 건데요? 1편 먹을 거거든요? 네 아시니까요? 드시고 안 아니 지금 헬멧이라서 고개 퍽가똬러가니까 좀 무서워요 뭐? 하하핰 나 채팅창벌들도 이렇게 어둘는데? 무섭냐고 말투 아니 10대? 가요 아 10시? 아무리 오랜만이면 돼요 몇 대 맞는데? 3,3대? 상대? 아아아아앙 9대? 와 3대? 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괜찮아 이거 3대는 없어 짜게 썼다 4대? 아 5대? 잠깐만x2 화장실이 갔다 오는구나. 여기 갔다 오는구나! 완전히 더 걸어! 뛰었네. 와, 빠코즈! 아, 양아지 감 다 잃었네, 진짜. 근데 왜 피가... 방금 벌써 보고서 나오셨는데.. 아, 맞네, 맞네. 플러스 차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피가 왜 이렇게 없지? 오 혈삭반지! 아 너무 좋아. 몇 대 맞나 보자. 안 맞으면? 내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면 스쿼트 열 건. 그래! 맞아. 맞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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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끝 끝. 와. 깔끔. 미쳤다. 죽이겠는데? 한 번 더. 나이스. 갈 겁니다. 쉽네 쉽네. 와 잡았나. 되게 빨리 가는 느낌이야. 와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개빡산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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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합도 이렇게 있네요. 아 아이템 개구다기야. 뭐 잡지 못하겠네 이거. 이야. 너무하다. 와. 와. 너무해. 우리 머리를 쓰자. 이걸로 개 돌아서 아이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린 다음에 얘한테 기도해서 아이템 제일 좋은 거 먹고 에픽 아이템 하나 뽑아와가지고 아이템 주고 깨버리자.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촌동생한테 메이플스토리 여기서 사냥해 재밌지? 이러고 시키는 느낌. 아 사냥이다. 응. 아 왜 죽었어? 아 괜찮아 한 번 살아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그 재단은. 뚝배비. 수영하지 말아. 어 기들어 나왔다 이제 안 죽겠다. 그치? 보스 가버려 보스가 제일 쉬워. 보스가 제일 쉽잖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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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 좀 보인다? 오케. 오케. 오케 이거 좀 이거거든? 오케 또 화이피. 아야야야야. 거의 다 깼어 진짜. 거의 다 깼어? 이번 거 피하면 살아. 피하면 살아? 오케! 피하면 살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됐다! 이걸! 이걸 해놨지! 이거 하얏! 나 죽겠네. 어? OK 또 하이피? 나이스. 죽어! 어? 나이스? 원래 게임은 운이거든. 이거는 좀.. 뜬 빼기! 나이스 세이버 한 번 써봐도 괜찮나? 어 많이 산다 근데. 어? 췄는데? 꽉 안 췄다고? 아! 멈췄지 F축으로 F축으로 아이차 안방구 들어왔어 야 이 멍청아! 아보야 두고 두고 아야야 아야야 어휴 좀 깨서 죽겠어 에이 에이 설마 에이 어 에이 빡! 진실의 방으로 기도해 감사합니다 기도해 기도해 제발 깼다! 깼다고? 됐다! 교술복 나왔다! 안 힘들 엔딩 봤습니다! 아아아아 있다면서 b 뭐 뭐야 우와 미쳤다 어 깼다 좋아 맞아도 봐봐 이 밖에는 남편 14 괜찮다 광학 되게 쉽다 이유를 Mach 그거가 뭐야 이거? 성능보다 이거. 현상금 사냥풋이랑 낫이랑 하나 더 찾아서 하는 거 어때? 현상금 사자. 저거 압니다. 간다! 아! 아 나 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 양쪽에서 퍼즐 나오는 거 그거 맞춰서 이렇게. 2단 점프! 아. 3밖에 안 닫았던 거 같은데. 왼쪽 살짝 왼쪽. 차 안 맞았다. 문 닫게도. 괜찮을까요, 호대님? 저 위로 좀 이렇게 아파요? 그냥 저기 대신을 대답해주세요. 아 진짜 취소. 오! 어우 죽을 뻔했다. 아. 숨 넘어졌네. 오 물총. 이거 뭔지 몰라. 피 안 먹고! 피 먹고 오지. 불 꺼! 대략 하면 될까? 오 올렸네? 무의 미고? 하얀.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이거 웃게 피해. 네? 네? 모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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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미안해. 미안해. 빨리 입고. 아. 어. 어. 그냥. 안 돼. 이거. 야. 아. 와. 너무 빡세다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했냐. 진짜. 어차피 돈에 가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께게. 압. 꼭 깬다. 오. 뭐야? 아이템 께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놔야 돼. 옙. 오. 오. 대박! 갑시다. 진짜 할만해졌어. 이건 진짜 끝났다. 불 좀 지지 마! 시국이 시국인데 이 새끼 불만 안였으면 진짜 피 별로 안 맞고 깼을 것 같은데 깼다 일단 깼다 깼다. 미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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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템 템 진짜 중요한 템. 여기서 핵불드거나 화약한 소득 뜨면 무조건 깼게. 무조건 깼게. 미케나다고? 제발! 캠핑용 손독기. 아 드디어 how to do that? 말도 없이 바로 싸운다고? 1패 끝 패턴 안 보여. 깼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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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대박! 여러분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실 장빵 컨텐츠 원래 이거 끝나고 오버워치로 갖다가 뭐 작게 이거 그냥 순수하게 제 사리사 역을 위해서 제 유튜브 각을 위해서 뭐 하날라 했는데 지금 9시 반이라 딴 건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밥은 좀 먹어야겠어. 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고기 잠깐! 이런 건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